안녕하세요. A.O.의 찬미입니다. 여기는 인천공항. 저희 다같이 싼야로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완전 백팩에 흰티 총바지 느낌. 운동화. 재낭여행 가는 느낌으로 옷을 코디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한번 배낭여행을 가보고 싶네요. 여기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선글라스가 필수죠. 그래서 선글라스 목걸이도 구입했습니다. 혼자 들떴어. 혼자 진짜 구입했어. 혼자 들떴어. 선글라스 5개 챙겼어요. 선글라스 5개 챙겼다고? 응. 좋은 향기. 저장. 어제 잠은 잘 잤어요? 안 잤어요. 잠이 와야 잤어요. 아니요. 잠이 와야 잤어요. 비행기에서 자려고요. 12시간이래요. 자도 자도. 비행기에서 뭐 할 거예요? 영화 볼 거예요. 밥 먹고 영화보고 맥주 마시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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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인데. 나 쏠릴 거야? 불과 한 4시간 전쯤에 혜정이랑 잠이 안 와서 짐을 싸고 오래받은 것도 왔어요. 정말. 엄청난 여자들. 우울증이 너무 심해요. 너무 졸려.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장을 버리고 왔습니다. 메이크업을 버리고 왔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친근한가요? 뭐가 버려. 많이 버렸어 이 정도면. 많이 했는데. 언니가 생각해봐. 언니랑 나랑 생각해봐. 많이 버렸어. 어제의 모습을 생각해봐. 어제가 더 나았어 나는. 아 그런가? 나 어제가 더 진했어. 응 정말. 재미있게 놀고 올게요. 호텔에서도 이 투샷일 텐데. 응. 계속 투샷이야 계속. 잘 갔다올게요. 자서 민아의 슬픔 참으라. 많이 찍어 오겠습니다. 많이 찍어 오겠습니다. 즐깁니다. 어. 시간이 없네. 빵. 잘 됐다.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